1, 2, 3 안녕하세요 다시 근데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? 왜 왜 맨날 이러고 앉았었어 난 안중이야 내가 너무 키가 커 보이지 않아? 이렇게 뒤로 해서 그런가? 더 작아? 키가 작은 거구나 안중기가 커 박명석 씨 원래 지하 씨 공연 땐 눈 감는데 로글라에선 뜯는 노래를 들을 수 있네요?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사를 못 알게 되면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당신의 한숨을 제가 항상 눈 감고 노래 부르는데 진짜 역시 팬이라 아시는군요 아 역시 저는 이제 정강이에요 이제 아예 시험도 모두 끝난 거죠? 시험은 끝났는데 제가 과제 하나 남아서 과제를 오늘 밤새도록 하고 내일 내야 될 것 같아요 과제를 밤새할 땐 과자를 먹으면서 과제 라면? 과제를 먹으면서 과제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방송을 한 번 하고 대본이라도 조금이라도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짰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너 그때 성대모사 했잖아 언제? 아 맞아 왜 한 거예요? 누군 것 같았어요?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안 똑같지 않나요? 왜 나 똑같아 생각하는데? 나는 그런 개인기가 없어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아직 잘 모르시겠대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